뭐예요? 배고파서 배고파서? 응 나 아침에 삼겹살 비빔면 해 먹었는데 나는 해줄 거 아니야? 조용히 좀 해줄래? 응 종구야 삼겹살 남아있어? 응 한 번 구워줘 응? 삼겹살을 못 구워요? 응 아휴 한 번 구워주마 아 아 한 번 구워주마 아휴 할 수 있어 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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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사겹살을 혼자 못 구워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아휴 모르겠다 올해 무서울 거 같아 아 진짜 붕질으면 그리고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후리클을 넣어야지 후리클을 지금 넣어야 돼? 그치 그래 이게 있지 응 링둥스러워줘야지 왜? 그래 차갑지 역시 너는 천재구나 나는 천재지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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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덩이 다 먹을 거야? 아니면 하나 먹을 거야? 나 한 덩이만 줘 한 덩이? 이렇게 innee 아 맛있어? 응